산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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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출액 순 100% 산삼 순백 마셔보시면 바로 압니다 귀한 분께 잊지 못할 선물을 해보세요 지난 10년간 매달 20만원씩 꼬박꼬박 보험 넣은 김호구씨 마흔줄에 처음 병원 신세를 졌는데 과연 그 보장금액은? 꼴랑 100만원이요 왜 이렇게 실망스러운 겁니까? 제가 뭘 잘못한 겁니까? 보험 손해보지 마세요 최고의 전문가들이 본인에게 가장 적합한 보험으로 맞춤형 리모델링 해드립니다 지금 바로 마이보험 체크하세요 검색창에 마이보험 체크 네 안녕하세요 시청자 여러분 금요일이 또 왔습니다 이번주는 또 저희가 8.15 광복절이 있어가지고 너무 빨리 지나온 것 같아요 그래서 한 이틀만에 막 일주일이 지나온 것 같은 그런 기분이 듭니다 저희가 제가 어제는 오늘 방송 할지 안 할지 모르겠다 이랬잖아요 제가 캐스팅이 그때 좀 꼬여가지고 근데 또 우리 장윤미 언니가 제가 어제 갑자기 전화해서 내일 당장 6시 반쯤 나오십시오 아니요 아니요 네 그래서 그 MBN 방송을 마치고 서둘러 오셨습니다 네 우리 장윤미 변호사님 불러주셔서 정말 너무 감사합니다 제가 언제쯤 불러주시려나 이제나 저제나 왜냐면 안진근 소장님을 뵙더니 부를 것이다 언젠간 너를 부를 것이다 연락이 안 오는 데는요 이렇게 했는데 연락을 딱 주셔서 제가 한 걸음에 다녔습니다 아 야 근데 다행히 안 소장님이 안 계십니까 다행이군요 매우 다행입니다 안진근 댓글로 참여하고 계세요 근데 네 뭐 본인 볼 일이나 보세요 왜 자꾸 참견합니까 네 그래서 저 엄마의 방송에서 요새 엄청나게 많이 활약을 하고 계시죠 제가 말이 되게 빠르거든요 좀 그래서 저를 제 구독자분들이 가끔 이제 커뮤니티나 댓글이나 이런 데서 장윤미 변호사 말하는 걸 보고 그런 식으로 천천히 말을 해라 또박또박 그런 이야기를 많이 듣습니다 아 저 오히려 저한테도 말이 너무 빠르다고 말씀 주시는 분이 제가 약간 흥분을 하며 가슴이 막 콩닥콩닥 하면서 말이 엄청 빨라지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저는 보면 항상 차분하게 하시는 것 같던데요 눈이 약간 처져서 차분해 보이는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네 저는 가끔 법적인 사안이나 정치 이슈들 가끔 이게 우리가 찾기가 너무 많잖아요 뉴스가 너무 많아요 그래서 그냥 장윤미 변호사님 나오는 거 가끔 보고 어떨 땐 그거 보고 아웃라인을 챙겨서 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내 마음에 진짜 그러시군요 네 하여튼 보셔서 제가 너무 기쁘고 저희가 또 이제 장윤미 변호사님이 이렇게 여기서 막 얘기하실 때는 법적인 이야기하고 이슈 이야기하고 할 때는 뭐 굉장히 딱딱하고 무서운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사석에서 만나면 얼마나 재밌는지 모릅니다 제 매력을 아주 잘 짚고 계시는 그러니까요 왜냐하면 제가 임 소장님이랑 같이 흥겨운 자리가 있었고 그걸 한번 SNS인가요? 아니면 라이브였나요? 아 제 생일잔치 때 어 생일 때 그걸 보신 분들이 상당히 많으시더라고요 제가 팬분들이 진짜 많으시구나를 알았고 제가 또 여기가도 어 술 싫어하게 생겼는데 술 좀 마시나 봐요? 막 이렇게 저한테 말씀 주시는 분들도 계셔서 그때가 또 이제 임 소장님의 저력을 한번 느끼는 계기가 있었죠 아닙니다 제가 저희 제 생일날 이제 그 녹음 녹화로 이제 축하해 주시는 거 찍었는데 그거를 은근 그런 거 되게 좋아하시나 봐 네 그거 많이 보셨더라고요 아 그랬구나 네 좋습니다 근데 장규미 변호사님이요 굉장히 특이해요 기자 출신이십니다 네 근데 어디 기자 어디 제가 CBS에 7년 근무를 했어요 2003년도에 입사해서 사회부 기자 그러니까 경찰팀을 한 만 2년 정도 했고요 약간 표준어는 아닌지 사슴마리 한다고 그러는데 사슴마리를 한 2년 했고 사슴마리가 뭐예요? 이게 경찰서를 돈다라는 일본 용어더라고요 근데 정말 기자들이 쓰는 용어 중에 일본말이 정말 많더라고요 그래서 사슴마리 사슴마리도 있고 그것도 있잖아요 우락가이 우락가이 한다 연합뉴스 약간 백현 쓰는 거도 우락가이 한다라고 하는데 뭐 했다라고 써있는 거 했습니다로 좀 고치고 막 이러면서 연합은 이제 돈을 주고 기사를 또 사하는 개념이니까 나와바리 나와바리 맞다 뭐 너 나와바리가 어디냐 이러면 아 종로라인이에요 막 이런 얘긴데 요즘도 그런 말 잘 안 쓸 것 같기도 하고 네 그래서 한다고 그때 정당팀 출입을 기자 일단 근무했던 것 중에서는 한 절반 이상 했는데 그때는 열린우리당이었어요 아 그래서 뭐 송영길 대표도 그때는 거의 뭐 초재선원 그랬을 때 출입했었고 그랬던 기억이 새록새록 나네요 근데 너무 옛날 얘기해가지고 아니 근데 그냥 변호사분들 중에도 그냥 처음부터 그냥 사법고시를 받거나 아 그렇죠 아니면 로스쿨을 처음부터 받거나 하신 분들이 있어요 근데 그런 분들도 물론 아는 지식이 되게 많지만 이렇게 기자에서 이렇게 여러 가지 일들을 하던 분들은 약간 제가 볼 때는 깊이가 약간 다른 느낌을 받았습니다 또 그때 법조 출입하던 기자들이 이제 로스쿨 제도가 생기니까 한번 나도 해볼까라고 했던 분들이 많고 지금 뭐 법원에도 계시고 검찰에도 계시고 그리고 기자 출신 변호사님들이 은근히 많으시고 오히려 로스쿨 이후에는 그냥 로스쿨을 갔다가 변호사 개업하지 않고 그냥 기자를 하시는 아 진짜요? 네 그게 또 본인 업에 도움이 나중에 될 수도 있다고 생각하고 아예 뭐 여러 변호사 또 분야가 있게 돼버렸으니까요 로스쿨 체계 이후에 되게 다양하게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아 그렇군요 재밌습니다 그래서 기자를 하다가 변호사를 하고 저도 직업이 한번 바뀌었잖아요 아 그러니까요 네 저는 증권 맨을 하다가 지금 뭐지? 지금 백순가? 강송이 하여튼 뭐 시민단체를 하고 있고 그래서 저희가 이제 통화하는 게 많습니다 그래서 원래는 이제 한 살 많으시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한 살 저는 언니들이 그렇게 좋더라고요 왜냐하면 연체가 쌓일수록 주변에 언니가 많이 또 없어 생각보다 맞아요 어렸을 때는 언니 언니 많았는데 네 언니들이 또 잘해줍니다 굉장히 잘해줘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오해하시는 게 뭐 같이 이제 여정여라 그래가지고 아 옛날에 그런 게 진짜 더 고정관념이 심했죠 맞아요 경쟁관계 안가냐 막 이러는데 엄청 언니들이 오히려 더 잘해주십니다 그리고 내가 아는 동생 내가 아는 언니가 잘 돼야 저도 콩콩물이라고 떨어지더라고요 맞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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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그겁니다 네 바로 그게 정답 인생의 질의 네 좋아요 네 그래서 저녁에 어디 약속 있으신지요? 아 저 아기가 있어서 아하하하하하하하 한잔 하려고 그랬는데 아유 아까비 아 재밌습니다 오늘 MBN에서 뭐 얘기하고 오셨어요? 아니 이제 제가 되게 애정하는 프로예요 김명준 앵커님을 되게 제가 좋아하라 하고 소리 지르시는 거 네 소리 지르시고 팬도 엄청 많으셔서 그래서 거기서는 아 요즘 너무 사회적 긴장도가 높은 것 같아요 왜냐하면 신림동에 그 둘레길 인근에 초등학교가 세 곳인가가 있었다는 거예요 너무 무섭다 예 바로 옆에는 아이들 숲속 체험길 같은 것도 있었다는 거예요 아니 거기서 저는 그래서 뭐라고 생각했냐면 뉴스 제목만 봤을 때는 아 이게 새벽이나 한밤중에 있었던 일인 줄 알았어요 저도 이게 거의 낮 11시 44분에 있었던 일이에요 그럼 어떻게 그걸 상상합니까? 아 그리고 이 여성분이 초등학교 선생님이라고 하시는 거 같던데 아 어떡해 집에서 나와서 그냥 가볍게 산책하러 나갔다가 지금 생명이 위독하다고 하잖아요 소름 끼칩니다 너무 사회적 긴장감 위험도 그리고 신림동 흉기난동 사건 있었던 곳으로부터 2km밖에 안 떨어졌다는 거예요 저는 공권력이 물론 작용해야 된다고 봐요 막 장갑차 같은 걸 강남역에 세우고 그랬잖아요 그렇지만 그거는 사실 본질이 될 수 없는 것 같아요 구석구석에 미치진 못하거든요 예방이 전반적으로 될 수가 없기 때문에 아 정말 우리나라가 여러 면에서 왜 이렇게 됐을까라는 생각을 요즘 많이 하는 요즘인 것 같아요 아 지금 지도가 나왔는데 제가 여기 있는 학교를 나왔거든요 이쪽에 그럼 더 이게 좀 체감이 되시겠어요 제가 신림동에 오래 살았었거든요 지금도 근처에 사는데 그래서 제가 다닌 중학교 고등학교 다 근처에 있어요 지금 이 지도에 끔찍하다 진짜 그러면 일상의 공간인 거죠 진짜 네 생활 반경 무섭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제 아들이 태권도 갔다가 이제 학원 갔다가 뭐 이렇게 혼자 왔다 갔다 하거든요 나 이제 혼자 보내기가 무서운 거예요 그렇죠 어느 순간부터 아이들 아이들은 정말 살기가 어떻게 이렇게 팍팍해졌는지 모르겠습니다 예전에는 그래도 뭔가 원한 관계에 의한 거라던가 그러니까요 이런 건데 지금은 진짜 불특정 다수들이 너무 무서워요 이유도 없이 그냥 괜히 이유가 없죠 그냥 무차별 왜냐하면 제가 일본의 범죄심리학자가 이런 인터뷰를 했더라고요 좀 오래전이었는데 한국 언론과 인터뷰에서 일본은 이런 문제가 생긴 게 거의 막 1980년 90년대부터 징조가 보였고 2000년대 들어서 엄청 폭발적으로 많이 늘었는데 이게 사회가 복잡해질수록 나타나는 그런 범죄 유형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대한민국도 언젠가는 이런 사회에 방어해야 될 것이다라는 인터뷰가 있던데 그게 현실로 정말 내 눈앞에서 도래했구나 서현역도 완전히 그냥 사람들의 일상의 공간 맞습니다 쇼핑하다가 차에서 들이받쳐서 돌아가셨고요 이 가족분들은 정말 제가 이 남편분 인터뷰를 봤는데 1초 2초 상간에 천당에서 지옥으로 떨어졌다 왜냐면 이 두 부부가 9월인가 가을에 스페인을 여행 가기로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이야기를 두런두런 나누다가 사고를 직면했기 때문에 한순간에 지옥 나락으로 떨어졌다는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근데 진짜 요새 들어서 이런 묻지마식 범죄가 더 많아진 것 같아요 뭔가 사회에 사회를 증오하는 것 같은 그런 사람들이 많이 생긴 것 같아요 불만이 엄청나게 있죠 아마 지금 이 둘레길도 저희 어머니 아버지도 산 자주 이렇게 누구라도 갈 수 있는 정말 아 정말 너무 무섭습니다 진짜 길 다니기가 무섭습니다 두려워요 왜 이런 사고 자꾸 범죄도 문제이지만요 이태원 참사 같은 경우도 그냥 길 가다가 갑자기 죽은 거잖아요 대한민국 국민이 청년들이 정말 생태 같은 우리 아이들이 죽음으로 사실 내몰린 거예요 누구 하나 책임지지 않고 아 좀 기괴하다라는 생각이 들었던 게 이 분양소를 차리는데 이름을 다 뭐 가리고 맞아요 저는 사과하지 않는 정부 본인들의 실책과 실정을 전혀 인정할 생각이 없는 이 정부에 대해서 정말 국민들이 경종을 올려주셔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맞습니다 지금까지 개사과 말고는 대통령이 사과를 한 적이 없잖아요 정말 사과하면 정말 조롱 섞인 그 개사과 같습니다 맞습니다 딱 떠오르잖아요 예 따 먹어라 개사과 이거 말고는 대통령이 사과를 한 적이 없습니다 지금 정작 본인 부인 본인 장모가 이런 여러 가지 혐의가 나와도 네 아니 어떻게 본인이 그렇게 얘기했다라고 했잖아요 그때 정진석 의원이 이제 만나고 와서는 이 장모 리스크 장모가 단돈 1원 하나 받은 것 없다라고 했다라고 하는데 전혀 사실이 아니에요 맞습니다 굉장히 재판부가 꾸짖거든요 네 완전히 사법 시스템을 악용하고 왜냐면 가짜 서류를 넣는다는 건 사실 상상하기 어려워요 상상하기 어려워요 자기가 이게 계약금이 물려 있었거든요 이걸 찾아오려면 내가 이거 땅 다 매입해서 완료질 수 있는 재력이 있었어 를 보여줬어야 됐거든요 맞아요 소송에서 보여주려고 가짜 서류를 만들어낸 거예요 이거는 일반인으로서는 상상할 수 없어요 맞습니다 굉장한 많은 피해가 있는 겁니다 이걸로 대출 일으켜 준 사람도 있었거든요 네 그런데 어떻게 단돈 1원 하나 피해를 안 줬다라고 얘기를 합니까 그 말이 잘못됐으면 사과해야죠 사과해야죠 그리고 대선 후보 시절에 거짓말을 한 거잖아요 명백하게 그렇죠 만약에 대선 후보 시절에 이게 수사로 다 드러났고 그랬을 때만은 전 대통령 될 일이 없었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요 저도 그리고 자기가 무관하다고 막 얘기를 해요 국민의힘 사람들은 이거 대통령이 결혼하기 전의 일이야 이 일을 어떻게 대통령 보고 책임지라는 거야 라고 얘기하는데요 그렇지 않습니다 본인이 검찰총장일 때요 이 밑에 대검에 검사들 시켜가지고 대응 문건을 만들어요 맞습니다 네 장로 대응 문건을 만듭니다 사실상 검찰을 개인 로펌처럼 본인이 마치 의뢰인이냐 이 본인의 지위를 이건 악용이라고 봐야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왜 침묵합니까 이거를 옹호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게 저는 더 문제라고 봐요 많은 대다수의 상식 있는 국민들은 굉장히 잘못했다고 생각하고 대통령이 사과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그리고 만약에 그때 일원 한 푼 준 적 없다고 그 말을 믿고 예를 들어 윤석열을 찍었던 사람들은 손가락 자르려고 합니다 그래서 전국 손가락 자르기 연합회도 생겼다고 하잖아요 아 진짜요? 그러니까 농담입니다 제가 이러는데 또 쓸데없이 존재해서 진짜인 줄 알았어요 네 그만큼 이게 이제 조롱인 거죠 사실은 근데 지금 저는 이제 윤석열 정부가 정말 막 나갔지 않고서는 이렇게 하지 못한다고 봐요 아 저는 막 나가는 거에 정말 정점은 광복절 경축사였다고 생각하고요 제가 진중권 교수가 하는 얘기를 듣고 좀 놀랐는데 네 진중권 교수가 이거는 본인 말이니까 그냥 옮길게요 네 대통령 머릿속에 똥 만들었다고 표현을 하는데요 방송 중에 네 본인은 본인은 아 그래서 아 일단 그 표현도 대단히 격하고 생방송이었는데 라디오 생방송이었는데 말씀을 잘하셨네요 네 이게 이거는 아마 본인이 쓰지 않았습니다 저는 참모가 써주는 연설문이 아닐 거라고 거의 확신해요 네 참모라면 조금의 어떤 윤석열 대통령을 중심에 놓고 사고하는 사람이라면 대통령 입에 담을 수 없는 워딩들이라고 생각하거든요 맞습니다 어떻게 이런 표현을 써요 어떻게 이런 표현을 써요 자기가 본인은 민주적인 절차에 의해서 대통령에 선출된 사람이에요 대통령 직선제도 민주화 운동으로 성취해낸 겁니다 저희가 이거는 얻어낸 거에요 우리나라 민주화 역사에서 그 수혜를 누렸다는 생각 안 합니까 어떻게 이렇게 무도한 언어로 매도할 수가 있어요 본인이 민주화에 기여하지 못했으면 거기에 대해서 최소한 책임자로서 우리나라의 지도자로서 어떻게 민주주의를 발전시킬 생각을 했지 제가 윤석열 대통령 이후를 보면서 아 제가 상상했던 바가 있죠 그거 이상이라는 생각을 하면서 아 우리나라의 민주주의 토대가 이렇게 허약했구나 이거는 정말 더 다져야 되는구나 또 이런 얘기를 했더니 어떤 분이 민주주의는 진행형인 체제라고 하더라고요 이게 종결되고 마무리가 되고 끝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언제든 허물어질 수 있고 이건 어느 나라나 어느 국가나 근데 대한민국의 많은 부분이 허물어졌다 제가 동아일보 칼럼을 보고 놀랐는데 제목에 이렇게 썼더라고요 눈떠보니 후진국 맞아요 맞아요 이게 보수 언론의 진단인 겁니다 그 칼럼을 보면 지금 이른바 용화대 V1, V2 누가 실세인지 모른다고까지 적어요 이런 거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저는 진짜 가장 중요한 국가 기강 자체가 무너진 것 같고 시스템이 시스템 자체도 무너졌고 그다음에 말씀하신 것처럼 그 민주주의가 어느 순간부터 실종된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없어진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지금 선거 하나로 뽑힌 대통령이잖아요 그렇죠 0.73%로 선거 하나로 대통령이 되면 그게 거기서 모든 권력을 다 끝났다고 생각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0.73% 포인트 차로 이겼다는 자각이 전혀 없어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 국민은 그 투표만 해서 끝나는 게 아니라 그렇죠 과연 정부가 계속 잘하고 있는지 만약에 못한다면 다음에 또 심판을 해야 하니까 또 그리고 우리 같은 국회에서는 또 견제와 균형을 당연히 하는 것이고요 그렇죠 그럼 삼권분립 체계가 민주주의 기본이잖아요 네 그냥 대통령이꼴 왕이라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완전히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머릿속에 삼권분립이 없는 게 저는 국민의힘 분들도 그러면 안 된다고 생각하는 게요 정진석 의원에 대해서 실형 선고했잖아요 판사가 네 그러면 항소하면 돼요 저도 굉장히 세다고 생각했어요 근데 판결문을 보니까요 또 어떤 점을 지적했냐면요 검사가 아주 이례적으로 이거 옛날 사건이니까 좀 선처해 달라는 취지로 항변을 한 것 같아요 피고인을 위해서 공소 유지를 해야 되는 검찰이 판사가 적었습니다 본인들이 수사 착수 고소장 접수된 이후에 언제 했나 봤더니 1년이 넘어서 수사 착수했다는 거예요 그렇게 더디게 수사해 놓고 지금 와서 오히려 그 사정을 봐달라고 얘기하는 거 용납할 수 없다는 취지로 얘기해요 판결문을 보면 수용이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판사 고등학교 때 쓴 sns 글을 뒤져서 공격을 하고 저는 사법부에 대한 신뢰가 1위라도 있으면 그런 행동을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해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대법원에서 판결하면 뭐 합니까 다 뒤집어 엎는데요 이 강제징용 사건도 아니 일본의 전범 기업한테 돈을 내라고 우리나라 최종 사법부 3심 대법관들이 판결을 한 거예요 그걸 왜 특별법까지 만들면서 국민 세금으로 하겠다라고 해요 이거는 강제징용 피해자들도 모욕하는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이 정부의 머릿속에는 삼권분립도 없구나 민주주의도 없구나 민주주의를 지향하는 분들 그리고 이재명 대표를 뽑았던 사람들은 민주주의를 가장한 공산주의 전체주의 세력이라고 지금 매도하고 있는 거 아니겠어요? 맞습니다 어떻게 보면? 저는 괴담선동자 가짜뉴스 유포 괴담선동자 아주 뭐 날조자 뭐 맹조 난리났더라고요 날파리 날파리 똥파리 완전 난리났습니다 난리났어 난리났어 어떻게 해요 저는 요새 뭐라고 해야 되지 예전에는 너무 분노하고 화가 났는데 지금은 그냥 헛웃음이 나와요 좀 무덤덤해지게 되죠 헛웃음이 나와요 이제 이 정도까지 하냐? 너무 기가 막힌 일들이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너무 곳곳이 지르니까 무감해지는 제 자신을 경계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드는 것 같아요 맞아요 왜냐하면 아니 이동관 씨도 뭐 이런 얘기 하더라고요 이제 청문회 하고 이러는데 결정적 한 방이 없었다 이렇게 이게 또 라이브 방송에 결정적 한 방이 없는 게 아니고요 결정적 여러 방이 속출했다라고 저는 생각해요 네 그런데 방통위원장 쫓아내는 거 뭐 전연히 감사 아니 그 국가권익위원장 감사했던 거 네 이 정부가 정말 여러 국가 시스템을 마비시키는구나 라는 생각하고 젠버리도 이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직접 국정운영에 참가했던 분들은 이 공무원들이 완전히 눈치 보고 움직이지 않는 맞습니다 결과물이라고 하는데 왜 그럴까요 이게 국가 지도자 탓이 있어야지 실무자만 혼내고 헛통치고 본인들은 잘못 없다라고 그러고 외부에 다 책임 전가하고 아 정말 무책임합니다 아 그러니까 이 아니 지금 본인이 책임지지 않을 거면 그 최고 권력을 권력을 가지면 안 됩니다 그렇죠 책임질 수 없으면 그 완벽의 무게를 내려놔야 되는 거죠 내려놔야 합니다 권한만큼 내가 책임이 있는 거고 이 대통령이라는 자리는 비 오면 비 오는 대로 눈 오면 눈 오는 대로 뭐 더 오면 더운 대로 추우면 추운 대로 그 모든 것에 대해서 국민들 먼저 생각하고 나라를 생각하고 그 모든 건 다 내 책임이라는 자세를 갖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이 윤석열 제일 잘하는 거 남 탓 니 탓 야당 탓 난 아니야 아랫것들 탓 아니 그러면 정권을 내려놓아야죠 그럼 이게 당연히 대통령이 대통령이 권력이라고 생각하는 거 말고는 이 사람 머릿속에는 없어요 맞아요 본인이 누려야 되는 거 본인이 향유해야 되는 거라고 생각하는 거 같아요 윤석열 대통령 대선 때 뭐라고 그랬어요 본인 노무현 대통령 생각하면서 관련해서 다큐멘터리 보면서 눈물 흘렸다라고 그랬잖아요 네 그러면 노무현 대통령이 대통령일 때 뭐라고 말씀하셨는지 아세요 비가 와도 내 탓 같고 비가 적게 와도 내 탓 같고 이게 대통령의 수명인 거 같다는 취지로 언급을 해요 그 정신을 정말 이래라도 새긴다면요 지금 같은 태도는 보여줄 수가 없는 거죠 너무 무도하고 너무 일방향이고 뭐 협치는 이제는 기대하기 너무 어려워져 버린 것 같고요 국회를 무시하는 처사 사법부를 완전히 깔아 뭉개는 행동 이거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 시스템 망가뜨리면 그러니까요 어떻게 복구하겠어요 그러니까 저는 요새 무슨 생각이 드냐면 이게 뭐 뉴스가 계속 나오고 대통령이 하루가 다르게 엉뚱한 엉뚱한 짓도 아니야 그냥 말도 안 되는 지지스를 하잖아요 이제는 예측 가능한 네 그러니까 도대체 어디부터 어디까지 우리가 비판하고 비난해야 되는지를 모르겠는 거예요 정말로 너무 많아서 산발총을 따다다다다다다 쏘는 느낌 그래서 어디에 어떻게 대응해야 될지 잘 모르겠는 그런 느낌 진짜로요 저는 그래서 어떤 비유를 한번 했냐면 모기가 한 방을 딱 물렸을 때 어디가 가려운지 알잖아요 그래서 약도 마르고 긁고 이제 온몸에다 다 모기가 다 대처가 아예 안 되는 거예요 네 모르겠는가 어디가 가려운지도 모르겠는데 사방이 다 모기 물린 것 같은 아 얘기하다 보니까 지금 아까 물을 먹다가 제가 얼굴에 쏟아다가 살에 들릴만한 상황이에요 네 지금 목이 안 나와가지고 답답합니다 최근에 본 것 중에 가장 황당하고 화가 났던 건 어떤 게 있을까요 저는 제가 그 8.15 경출사 때 생방송을 하고 있었어요 네 근데 그 무도한 이 이거는 뭐랄까요 악의에 찬 단어예요 악의에 찬 어떤 단어 그걸 보고 심장에 막 뛰면서 정말 너무 화가 나더라고요 왜냐하면 이 분단체계를 독재정권이 어떻게 활용했는지를 일이라도 안다면 그런 말은 할 수 없는 겁니다 네 북한을 맹종하는 세력이 지금 대한민국이 어디에 있습니까 주사파 세력이라고 얘기하고 싶어요 그게 주류 의견이 아니잖아요 민주 진영의 주류 정체성이 아니잖아요 왜 거기에 프레임을 갖다 씌우고 합니까 과거 군사독재에서 그랬죠 뭐라고만 하면 군사독재의 저항만 하기만 하면 너 빨갱이 너 북한 추종하지 너 종북세력이야 너 좌빨 너 좌파 사법살인까지 했던 게 우리나라 얼마 전에 역사예요 맞습니다 그걸 회복한 게 민주 세력이었던 겁니다 지금 이 누리는 부분 누구 덕분인지는 최소한 역사적 인식은 가져야 돼요 그런데 제가 90년대 후반생이 그 경축사에 대해서 이렇게 평하는 걸 봤어요 전 대통령이 정말 무슨 말 하는지 모르겠어요 전 그게 진실이었다고 생각해요 맞습니다 저는 오히려 그런 거에서 자유로운 것도 건강한 모습일 수 있다고 생각해요 요즘 세대가 과거의 모습 모르고 미래 지향적으로 갈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다시 한번 과거의 이런 것들을 소환하고 끌어내면서 이 미래 세대들한테 이게 대관절 무슨 얘기를 하고 싶어 하는 거야라는 그런 물음표를 던진 지도자는 자격이 없다라고 봐야 되겠죠 맞습니다 그래서 그 나를 다르게 정부에 있는 주요 사람들을 막 난도질을 하는 걸 보면서 이 사람은 그냥 그 살아온 환경 자체가 남을 전혀 생각하지 않고 나밖에 모르는 사람이 있겠구나라는 생각이 드는 게 지금 뭐 부잣집에서 부잣집에 태어날 수도 있습니다 부잣집에서 그냥 공부만 잘한다고 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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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키면서 사실 구술을 한다는 건요 그 정도 나이에는 얼마나 재력이 있거나 아니면 뭔가 특별한 믿음이 있거나 아니면 다른 거 할 능력이 있는 거나 아니면 할 수 있지가 않잖아요 그럼 결국 집안의 전폭적인 지원으로 구수해서 결국은 사법고시를 통과했죠 이제는 그 사람은 그것부터가 이제 내가 인생의 모든 걸 다 가졌다고 생각한 것 같아요 그러고 나서는 국가의 녹을 뭐 30년 가까이 먹지 않았겠습니까 그리고 한 게 뭐예요 우리가 사회생활을 하다 보면 타인도 만나고 내가 가끔 억울한 일도 있을 때도 있고 참기도 하고 맘도 상해보고 참기도 하고 그러면 사람들도 배려하기도 하고 그러면서 내가 잘못을 저지르면 사과도 하면서 우리가 이제 어물면서 살잖아요 맞아요 사람들이 근데 이 사람은 학교 다닐 때부터 뭐 모르겠어 어떻게 지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냥 사법고시 준비하고 혼자 이렇게 외톨이 같이 있다가 검사라는 막강한 권력이 생기면서 이제 이 세상은 내 거다 남만 조지고 남만 패고 그래도 나는 아무 피해를 받지 않고 그럼 그렇게 살아온 사람인 거예요 맞아요 네 전 너무 공감을 하고 그렇죠 저는 그게 궁극적으로 윤석열의 결핍이라고 생각해요 제가 주변의 법조인들 아주 많은 걸 누리고 누리고 본인이 왜냐하면 지금은 안 그러지만 예전에 그 30년 전에 검찰로 임관을 하면요 20대든 30대든 영감님 소리 들었어요 맞습니다 그러면서 한 번도 이른바 을질을 당하지 않습니다 그런 삶을 살아온 특유의 부족함이 있죠 안하무인이 있습니다 저는 한동훈 장관을 봐도 그런 생각을 하고요 본인이 그 자리에 온 게 오로지 자기가 잘나서라는 그 아주 편협하고 안일한 인식 아니에요 왜냐하면 제 주변에도 사법고시 보는 친구들 많은데 계속 떨어지면 한 두세 번 세네 번 떨어지면 더 못합니다 왜냐하면 집에서 지원을 해줄 수가 없어요 맞습니다 빨리 취직해요 1차를 붙었으면 그걸 이력으로 공공기관을 가든가 그런 선택을 합니다 구수했다는 건 일단 본인이 어쨌든 좋은 집에서 유복한 집안에서 서포트를 받았기 때문에 할 수 있는 선택지예요 맞습니다 그거 부인할 수 없어요 그리고 자기 검찰로 가서 검찰은 기본적으로 범죄자들을 상대하죠 그리고 굉장히 재벌이든 정치인이든 검찰 앞에 가면 위축될 수밖에 없습니다 상당히 모욕감을 많이 느낀다는 거죠 맞아요 갑질로만 그게 또 정당이 되는 직업이었던 셈이고요 그런 삶을 살아온 사람이 정치 지도자로 직행했을 때 그 폐해를 우리는 지금 보고 있고요 아까 검찰에 있을 때 말씀 주셨는데 제가 최근에 뉴스타파 기자들이 쓴 윤석열과 검찰개혁이라는 책을 보고 1독을 권해드리고 싶어요 굉장히 팩트에 기반해서 윤석열이라는 검찰의 민낯을 보여줍니다 본인이 서울중앙지검장으로 몇 단계를 뛰어서 이 정부에서 발탁이 되고 검찰총장까지 됐을 때 어떤 행태를 보였는지 저 검찰개혁에 선봉해 쓰겠습니다 저 공수처 만들 거예요 공수처 있어야죠 검찰 세력 견제해야 됩니다 그리고 바로 돌아서서 술자리에서 본인이 발탁되니까 문재인 대통령이라고 칭하지도 않았다는 거죠 문재인 문재인 했다라는 이런 풍문이 다 수집이 되고 그럽니다 그러면서 검찰개혁은 하지 않았죠 퇴행을 시켰죠 오히려 맞습니다 제가 이거 제 하나 하나 할게요 네 속인 거 지금 화면에 띄어져 있는 게 지금 요즘 좀 핫하거든요 윤석열 광복길 경축사에 다섯 글자 논평을 하는 게 요즘 댓글에서 릴레이로 엄청나요 그래서 대표적으로 욕도 아깝다 다섯 글자 그렇구나 또 다른 누리꾼분들은 욕도 사치다 이렇게 하는데 이따 방송 끝날 때쯤 임세윤 소장님하고 장유빈 변호사님이 다섯 글자 운평 그래서 댓글에서도 이렇게 써주시면 읽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일단 마음에 드는 그런 댓글 같은 거 네 한번 아 우리 지금 구독자분들이 다섯 글자 올린다고요? 그러면 켜보겠습니다 두 분도 하나씩 해주시고 고민해볼게요 되게 좋네요 잠깐 쉬어가는 취지에서 댓글도 한번 몇 개 해볼게요 아 목 아파 사랑해 둥 대찌 님이 임세윤 소장님 사랑합니다 나 이런 거 읽어 눈에 딱 속속 눈에 오죠 이런 거 올립니다 민생캐리 임세윤 인외과 님이 빨리 감옥가 이런 것도 올렸고요 생강 한준 님 똥싼 바지 입고 다닌 사람 룬이라고 그 다음에 피 점 님 장윤미 님 최고다 이렇게 올라왔고요 박일봉 님이 장윤미 변호사 님 많은 해결해 주세요 이렇게 올리셨고 심심한 여행가 님께서는 시민들은 무감해지는 게 아니라 누르고 있는 겁니다 참고 계시는 거고 맞습니다 그게 하나 둘씩 폭발하기 시작하면 사법권을 인정 안 하는 시대가 도래되는 걸 의미하고 그걸 막으라고 국회가 있는 건데 결국 일반 시민들은 야당을 질책할 수밖에 없는 거다 맞습니다 맞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1년 반 가까이 되는 시간 동안 야당 대표를 한 번도 안 만나는 대통령이 어디 있습니까 아 너무 심하죠 그러니까 이 사람은 그냥 모든 사람이 다 깔보고 자기랑 친한 사람 위에는 나머지는 다 잠재적 범죄자라고 생각하는 거 같아요 그러니까 안 만나겠죠 그러니까 검찰 시선인 거죠 네 모든 사람이 다 범죄 혐의자로 보이고 보이는 거죠 심지어 야당 대표 아 본인이 한 뭐 30% 차로 이겼으면 난 모르겠어 맞아 정말 1%도 안 되는 그러니까요 그리고 지지율이 지금 한 50% 되면 이해가 아 그러니까 그러니까 부정 콘크리트 63, 64, 65 아닙니까 어떻게 하려고 그래요 우리 국민들은 이제 윤석열 뭐 지지하는 일부가 있겠죠 뭐 30%라고 하는데 저는 그것도 약간 과표집 됐다 생각해요 뭐 나는 어디 택시를 타도 어딜 타도 윤석열 좋다는 사람 다 한 명도 못 만나봤는데요 정말 어디서 숨어서 이거 다 어디서 여론조사 대답하나 보죠 근데 일단은 싫다는 사람 엄청 많습니다 근데 예전에 뭐 문재인 대통령 택시 같은 사람은 욕하고 그랬어요 많은 분들이 근데 뭐 그러니까 나 뭐 말하다고 그랬지 아니 그냥 어디서 이 윤석열이라는 사람에 대해서는 앞으로 국민이 이제 뭐 싫은 걸 떠나서요 믿지를 않습니다 믿지를 아 그러니까요 아예 믿지를 않습니다 한 보수 패널이 이제 택시를 타고 가니까 네 기사분이 잠깐 내려서 얘기 좀 나눌 수 있냐고 하더라는 거 이게 정말 아까 어떤 분이 말씀 주신 것처럼 누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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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언제 폭발할지 모르겠어요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도 지금 뭐 이 보도 정부에서는 아니라고 했지만 네 그러니까요 정부 차원에서 제안을 했다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맞습니다 아사히신문에 보도에 나왔다고 하죠 네 아니 아사히신문이 일본의 유력 일간지인데 맞습니다 맞습니다 그게 완전 날조된 건지 아니면 정확하게 어떤 건지 왜 국민들한테 납득할 만한 설명은 없는지 그리고 일본 일본 아니 8.15 경축사 때도 일본 파트너십 일본에 대해 과거에 대한 단 한마디 없이 파트너 언급만 했잖아요 맞아요 일본이 뭐라고 그러고 있다라고 지금 일본 언론이 얘기하고 있어요 일본 관계정부 관계자가 윤석열 정부 임기 내에 독도 문제 해결해 독도 일본 땅이니까 와 이런 보도가 엄청 잇따르고 있고 막 압박을 넣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기시다 총리는 외무상일 때부터 엄청 거의 이 다케시마의 날과 관련해서 차관급 보내고 엄청 공을 들이고 이러고 있다라는 건데 일본 일본 해서 아니 저는 최소한의 실행이 뭔지도 잘 모르겠어요 미래지향적인 관계 당연히 가져가야죠 근데 이 미래지향적인 관계는 같이 발맞춰서 우리도 줄 건 주고 받을 건 받으면서 하는 거 아니겠어요 맞습니다 받을 건 하나도 못 받으면서 줄 거는 다 내주는 그게 파트너십인가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거기 어디 외교만 하고 오면 옷 싹 다 뺏겨져서 옵니다 빨갛고 벌거숭이로요 벌거숭이로 저 이번에 이제 한미일 뭐 정상회담 한다고 왔어요 지금 미국 갔어요 이제 간지도 관심도 없어요 너무 짜증이 나니까 근데 이번에 한미일 가서는 나 혹시 이러는 거 아닌가 싶어 독도 문제에 관해서 해결하라고 윤석열 정반에 해결해야 된다는 아마 일본의 의지가 있을 겁니다 그렇겠죠 아무리 박근혜 대통령 이명박 대통령도요 독도 문제에 관해서는 굉장히 단호했어요 엄청나게 단호했고 심지어 이명박 대통령 그 당시에 독도 가가지고 문제까지 되지 않았습니까 근데 저는 이제 윤석열 윤석열이라는 이 사람은 아무 생각이 없어요 정말 아무 생각이 그래서 이번에도 뭐 꼭 독도 꼭 우리 땅이어야 됩니까 음 이러고 올 거 같아 왜냐면 독도 얘기를 면전에서 했다라는 보도도 한일 정상회담 이후에 있었거든요 맞아요 아니라고는 했지만 네 부정을 가하게 못합니다 멍게 얘기했을 때도 그랬어요 네 멍게 좀 수입 좀 해달라 후쿠시마 아 그런 얘기 없었다 라고 했는데 막 그 대단히 일본 언론이 구체적이었거든 그 영상을 찍다가 막 한국 정부 관계자들이 그걸 못 찍게 하고 어쩌고저쩌고 실제로 제가 이 수산물 시장에서 근무하시는 분들 인터뷰를 봤더니 멍게를 사람들이 안 먹어가지고 그 이후에 이게 수입되나 사람들이 그렇게 오인할 수도 있거든요 그렇죠 대통령의 말 한마디 그리고 정상을 만났을 때 어떤 대화를 주고받는지 너무 중요한데 네 아니 아메리칸 파이를 백번 천번 부르면 뭐해요 그게 그렇게 자랑스러운 일인지 난 정말 모르겠어요 하 아니 뭘 얻어왔는데 저는 진짜 무슨 생각 드냐면 저희 아들이 11살인데요 우리 아들이 대통령이 저거보다 잘할 것 같아요 진짜로 적어도 국가에 대한 사랑하는 마음은 있어요 독도가 우리 땅이라는 강력한 생각은 있어요 대한민국과 일본이 축구하면 우리나라 응원하고 우리가 꿀먹으면 엄청나게 화를 내요 차라리 이 정도의 마음도 저는 없다고 봐요 지금 윤석열이라는 사람은 아 그러니까요 일본은 아름다운 거리 쓰레기가 거리에 나가지 않은 정말 도덕적인 시민들로 찬 나라라고 한일 정상회담 하기 전에 요미우리 신문이랑 얘기했죠 그때 국내 언론이랑 인터뷰하지 않았어요 맞습니다 일본에 사실 우익 신문과 인터뷰하면서 일본에 대한 찬사를 쏟아냈죠 대통령의 인식 그럴 수 있지만 거기에서만 머물러면 안 되지 않겠어요 맞습니다 아 정말 얘기를 하면 할수록 아 진짜 전체적으로 그러니까 저도 어디 방송 나가면 좀 차분하게 천천히 말하려고 노력을 하다가 말하다 보면 너무 화가 나서 막 목소리도 커지고 말도 빨라지고 아 답답합니다 네 사랑DN 이별님이 임세윤 대변님 저 하루만 스패너 주세요 하는데 이거 뭐 어떻게 어떻게 하나요? 설정? 덩디님 아 해주셨니 네 이분은 원래 저희 초반 초기 멤버여가지고 그러신 것 같고 아까 여기 댓글에 무서운 말을 쓰신 분이 있어요 제가 보고 깜짝 놀랐어요 헤드뱅잉 님이 일본이 100년 후에 다시 온댔잖아 결실을 맺은 거야 소름 끼칩니다 저기 또 재환 님? 재환 님이 그냥 일본 간첩이라고 봐야죠 정말 그러니까 막 앞잡이다 막 이런 댓글들도 있고 너무 좀 답답합니다 답답해요 그런데 더 답답한 거는 임기 중반부로 접어들고 있는데 개선의 여지는 전혀 보이지 않는다는 점 오히려 더 심해졌어요 더 심해졌어요 아니 저는 뭐 공산주의 세력 운운을 만약에 대선 때 했다면요 네 국민들이 뽑아주지 않았을 거예요 경선 후보로도 안 됩니다 대통령 후보로도 안 됩니다 제가 그냥 건전한 상치를 가진 정치 편안성이 별로 없는 분들이 이 경술사를 듣고 가슴이 뛰기 시작했대요 귀가 두 개인 걸 너무 다행이라고 생각했대요 이렇게 흘러보낼 수 있어서 가슴이 뛰게 하는 게 이게 웅장해진다 정말 감동적이다가 아니에요 윤석열 대통령이 이 무도한 말 때문에 그 스트레스를 감당하지 못해서라는 거예요 맞습니다 우리나라가 언제 이렇게 퇴행을 하게 됐어요 윤석열 대통령 한 명 때문에 아니 저는 아무리 국민의힘 출신 대통령 후보 대통령이고 그리고 본인이 듣기 싫은 말 싫어하고 비난 싫어하고 듣기 싫은 말 들으면 남이 얘기하면 아예 술맛 떨어진다 이렇게 얘기한대요 아무리 그래도요 대통령이라는 그 자리에 가면요 그래도 적어도 국민통합 나를 뽑지 않은 다른 국민도 생각할 수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조금 조금 날 비판하는 사람들 기분 나쁠 수는 있겠죠 그래도 우리 국민입니다 자기가 지금 왕이 아니에요 왕도 이렇게는 안 했어요 왕도 국민 생각하고 가난하고 아프고 죽은 국민들 생각하면 눈물을 흘렸고 전쟁에서 죽은 국민들 생각하면 눈물을 흘렸습니다 근데 이 사람은 도대체 나도 진짜 진중권 말을 내가 이용해 머리에 똥들 똥 들었어 똥 아니면 술 들었어 뭡니까 도대체 아니 국가를 생각하면 마음 하나라도 있어 아니 그럼 국기에 대한 맹세라도 하지마 그리고 지금 대통령 취임식 때 국민을 위하겠다고 헌법에다가 손을 얹고 이야기를 했고 국민통합을 애쓰겠다 했고 그거 말한 거 다 거짓말이봐 다 거짓말 저는 이거부터 탄핵사유에요 탄핵사유가 차고차고 차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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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넘쳐요 근데 이 탄핵사유들을 얘가 아니 얘를 뭐 얘를 탄핵사유들을 너무 많이 다 여기저기 뿌려놓으니까 사람들이 진짜 뭘로 어디다 얘기해야 되지? 예전에 박근혜 대통령 국정 논단권 예를 들어 최순실 사건 그 다음에 연설물 조작 이런 거 있었잖아요 그게 한계가 딱 임팩트가 있어서 국민들이 뭐야 어떻게 나라가 굴러가려고 그래 그러다 보니까 나중에 뭐 무석도 나오고 오방생 나오고 그러면서 점점 국민화가 더해갔는데 저는 이거보다 한 백배천배 많은 일들을 윤석열 정부 매일 해 매일 매일 그러니까 뭐지 뭐지 사람들이 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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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이런 그래서 한겨레 칼럼을 봤더니 제가 어떤 논설위원분이 이렇게 썼더라고요 그러니까 박근혜 정부가 굉장히 무도하다고 생각했는데 오히려 굉장히 소프트하고 오히려 더 수용할 수 있겠다 맞습니다 지금과 견져보면 이런 생각이 들 정도라는 거예요 맞아요 이명박 마찬가지예요 광호병 그때 집회했을 때 어디 청와대 뒷산에 올라가서 그 많은 국민들 촛불을 보고 눈물을 흘렸다잖아요 그런 얘기 했었죠 그 정도의 말도 그 정도 말았던 저는 이명박 대통령 선군인 것 같아요 진짜 최소한의 양심은 있었다 양심은 있는 거죠 국민 목소리를 좀 새기려는 노력은 했다 맞습니다 저는 이 정부는 보수 정부도 아니에요 약간 혼종인 것 같아요 본인의 정치 세력이 없으니까 이명박 정부 사람들을 다 데려다 놓고 또 일본은 약간 사적 라인으로 이른바 김건희 라인이다 청공이다 뭐다 보수 유튜버가 스크린을 하는 인사들이 입성을 한 해 만에 이런 얘기를 하고 대통령이 이런 무도한 언어를 담는 데는 정말 극우 유튜버들의 힘도 저는 강력하게 미쳤을 거라고 생각해요 거기에 실제로 굉장히 많이 탐닉하고 많은 시간을 할애해서 보고 그거를 국정 운영에도 당연히 대통령이 보는 콘텐츠니까 반영이 되고 아니면 지금 상황은 잘 설명이 안 돼요 왜냐하면 합리성이 너무 없으니까 맞습니다 저는 한번 물어보고 싶어요 윤석열이라는 사람을 만나면 대통령 왜 됐어요? 물어보고 싶어요 왜 됐어요? 묻고 싶어요 뭐라고 일본의 나라 팔아먹고 됐습니까? 왜 된 거예요 도대체 뭐를 위해 된 거예요 도대체 도로 휘게 하려고 된 건가? 차라리 솔직하게 말을 해요 그냥 권력 누리고 싶다고 됐다고 다 자기가 처한 그 상황 상황에서 대단히 권력 지향적으로 맞습니다 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자기가 검찰에서도 물 먹고 국정론단 수사니 무슨 수사했다고 했을 때 재기의 기회가 오니까 그 끈을 놓치지 않았거든요 본인 생각과 상반되면서도 왜냐하면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국민의힘에 처음에 입당을 안 할 거라고 생각했다는 거예요 국민의힘 내부에서 초기에 왜냐하면 문재인 정부의 기조에 그래도 공감을 하고 그 뜻을 따르기 때문에 검찰총장에 되지 않았겠냐라고 최소한 생각해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어렸을 때부터 봐왔다는 이종찬 전 국정원장을 접촉을 했을 때 그 집안의 뿌리가 그 집안의 대대로 상당히 오른쪽으로 그것도 굉장히 많이 치우쳐 있는 사람이니까 그건 걱정하지 않아도 될 거라고 얘기를 했다는데 그렇다면 본인을 감췄던 거죠 왜 내 권력이 바로 눈앞에 있으면 얼굴색을 변하게 하는 데는 전혀 개의치가 않는 삶을 살았다고 볼 수 있는 거예요 검찰총장이 되고 이런 일련의 과정들을 보면 대통령이 될 때도 이렇게 얘기했어요 제가 국민의힘을 가는 건 민주당을 갈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이런 식이에요 뭔가 본인의 정치 철학이 확고하거나 보수 진영에 정치 이념이 있을 수 있죠 그런 부분에 공감한 정치인이 아니에요 그냥 눈앞에 놓인 권력이 내가 노력하면 가질 수 있겠다 김건희 여사가 그 녹취에 보면 다 나오잖아요 이번엔 우리가 들어갈 거야 이 근거 없는 맹신의 근거는 또 이 미신 그리고 실제로 곳곳에 드러나는 이 천공의 흔적들 천공이 아니라고 하니까 누구요 백제건 무슨 법사요 관상을 보는 사람이요 이거 어떻게 설명할 거야 그 왕자요 제가 그 근처가 그 대통령이 살고 있던 아크로비스타 근처가 저희 사무실이고 변호사들이 많이 왔다 갔다 하고 법원 바로 맞은편이고 해서 알아요 거기 주상복합이라서 이웃들이 왕자를 써줄 수 있는 구조가 아닙니다 지하로 들어가서 딱 지하주차장으로 나오고 경호가 그때만 해도 그래도 삼엄한데 누가 손을 붙들고 어떤 아줌마가 왕자를 써줍니까 그건 저는 거짓말이라고 그때부터 거짓말 난발인 거였어요 말도 되지 않는 거짓말을 지금도 뭐 대통령실 나온 해명 다 말도 안 되는 얘기 하지 않습니까 여러 가지로 날리면 바이든 뿐만 아니라 그 다음에 무슨 쇼핑 당했다 그러고 말이야 아니 어떻게 그런 거짓말을 할 수가 있어 허객행위를 어떻게 해 그 경호원들이 사진에서만 보더라도 엄청난데요 주가 조작 당했다 말도 안됩니다 주가 조작 당했다 맨날 당하고 사니까 이제 당할 거 탄핵 밖에 안 남았다니까 양평 무섭도로도 쉬는 거 같아 당했다 다 당해 맨날 본인들은 주체의식이 없어? 의식 없어? 맨날 당하고 우리가 당할 거 제가 말했잖아요 지폐가 나와서 당할 거 탄핵 밖에 안 남았다고 당한 게 다 좋아 딱 기다려 탄핵 당해야 하니까 아 짜증나 진짜 짜증나 진짜 짜증나 너무 짜증나 진짜 하가 많이 나죠 이렇게라도 같이 소통하고 이러지 않으면 이게 화가 정말 울분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진짜 총선도 너무너무 중요한 것 같고 근데 총선에 임하는 국민의힘 그 자세도 너무너무 무도하기 짝이 없어요 이 배에서 탈 사람만 타라 안 그러면 이 배 안 태울 거야 이철규 사무총장인가요? 네 그런 얘기를 하고 거의 대통령 얼굴로 치르겠다고 공언하고 있으면서 수도권에 후보낼 재산은 자산은 있습니까? 인물은 있어요? 저는 진짜 어떻게 선거 치르려고 하는지도 너무 의아해요 대통령 얼굴로 치르다가 그냥 박살 날걸요? 아마 대통령 얼굴 다 보기 싫어합니다 그냥 보고 싶어하는 사람들은 딱 그 사람들 핵 오염수 먹겠다는 사람들 그 정도의 사람들이 대통령 얼굴 보면 좋다 그러지 지금 다 보기 싫어합니다 다 외면 아니에요? 다 외면 저도 어제 식당을 갔는데 뭐 뉴스가 나오는데 대통령 얼굴 나니까 에이! 뭐 저 새끼 얼굴 보기 싫다고 그래요? 아니 저희 엄마가 가게를 하시는데 제가 이제 보수 종편에 이제 나가니까요 TV를 켜러 놨는데 어떤 손님이 왜 이 채널을 보냐고 호통을 쳤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통령을 옹호하는 것도 이제 너무 실증을 넘어서 이제 너무 짜증이 난다는 거죠 맞아요 짜증납니다 진짜 너무 짜증나요 저도 어느 순간부터는 그 대통령 얼굴이 너무 보기 싫으니까 그 뉴스를 대통령 나온 뉴스 자체를 안 봐요 그래서 외면하게 되죠 네 외면하게 되고 지금 미국 간 것도 제가 몰랐잖아요 네 간단 얘기는 알았었는데 그 비행기 타고 올라가는 꼬르라지가 보기 싫은 거예요 너무 싫어가지고 저도 막 먹으러 다니고 이런 것도 너무 이제는 보기가 싫더라고요 자기 휴가 때 이거 사실 정치 행보하는 거 아니에요 어디 가서 전어 먹고 어디 가서 꼼장어 먹고 아 정말 보기 싫더라고요 먹는 건 되게 좋아합니다 먹는 거에 진짜 진심이에요 진정성이 있는 분야는 정말 약간 그 식탐 네 술 먹는 거 좋아하고 밥 뭐 그때도 이제 수혜 때 어디 식당 가는데 무슨 보리밥 메뉴의 사진이 있으니까 거기에 막 홀린 듯이 가고 그러잖아요 볼똘히 그 메뉴를 엄청 쳐다보는 그렇죠 거기다 막걸리 옆에 붙어있었죠 먹는 거 좋아하니까 이제 욕 먹어야지 단행먹고 많이 먹어야 될까요 네 많이 먹어야 됩니다 제가 화면에도 명품 사는 거 호객 당했다 이렇게 하다보니까 항상 늘 당한다고만 얘기하지 정말 이게 가관이었어요 정말 약간 정점이랄까 아니 어떻게 명품 호객 행위를 당할 수 있어 거기 뭐 대여섯 군데를 갔다라는 건데 대여섯 군데를 다 당했나보죠 뭐 아 정말 나는 국민을 바보로 알지 않으면 그런 말을 국민 바보로 알아요 국민이 정말 개돼지로 알지 않으면 개돼지로 알아요 그냥 불량식품 먹어도 되고 아 그러니까 주 69시간 일해도 되고 그냥 돈이나 벌고 150만원 너네 벌어서 불량식품 사 먹어라 이 개돼지들아 해고염 속 틀어도 그냥 대충 싸구려 그냥 물고기 먹어 싸구려 멍게 먹어 이런 인식 아니고 저는 저렇게 난 할 수 없다고 봐요 그러니까요 그냥 차라리 그냥 저는 그냥 이 윤석열이라는 사람이 뭐 외교 한답시고 돌아다니고 뭐 한답시고 뭐 경축사 같은 거 하고 뭐 정책 얘기하는데 공모해 그냥 그냥 아무 말도 하지 말고 아무 일도 하지 말고 그냥 용산 관저에서 친한 사람 불러다가 그냥 술 파티는 하고 그냥 살아요 남은 기간 그게 더 도움돼 그냥 뭐 하겠다고 다니지마 그게 그게 더 구기게 해가 된다니까요 아 그러니까요 그 틈입을 파고 들어오는 그 일본의 무도함 미국은 우리나라의 역사에는 관심도 없다고 전문가들이 그러죠 그러니까 항미일 공조체계가 너무 좀 시급하죠 중국 견제가 목전에 목표니까 미국은 그러니까 어떻게든 한국과 일본의 관계를 굉장히 붙여놔야 되는데 그래도 우리는 자주 국방하고 자주 외교하고 등거리 약간 뭔가 전략적 모호성을 취해야 할 필요가 있는데 그런 건 전혀 없어 외교에서 지나친 선명성을 갖고 와서 국민을 위험에 빠트려 아니 자기가 뭔데 선제공격 운운해요 우리가 정말 우리나라가 전쟁터가 되면 자기가 책임질 거예요 거기 일본으로 도망가면 되니까 아 나는 어떻게 이런 무도한 소리를 하는지 모르겠어요 아 저는 이것도 되게 이 윤석열이라는 사람의 천박한 인식이 드러난 게요 개 강아지 동물 관심 많잖아요 저기 뭐 김건희 다 해서 개 관련해서 무슨 뭐 식용금지 뭐 이런 게 있었잖아요 아 그거 어떻게든 하겠다 그랬죠 김건희 그런데 먹는 개랑 아닌 개가 따로 있대 아 그러니까 국민도 내 국민이랑 내 국민 아닌 사람이 있는 거예요 아 그렇죠 네 완전 가짜 뉴스나 선동하고 나라를 말아먹는 민주주의 얼굴을 한 세력과 본인을 지지하는 세력 그거 한줌도 되지 않아요 지금 지지율이 한줌도 되지 않아요 사실상 극구라고 봐도 돼요 합리적인 정말 중간에 캐스팅부터 역할을 하는 국민들은 윤석열 정부에 대해 박수치고 있지 않다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맞습니다 그리고 그 지지층을 상태를 지지층의 이런 연령대를 보십시오 대부분이 70대 이상 맞아요 그 다음에 뭐 직업군이랑 그거 보세요 나중에 그냥 일반적인 그냥 뭐 중산층에 있는 사람들은 윤석열을 다 싫어합니다 웬만한 사람들은 사회생활하는 사람들은 그렇죠 네 뉴스를 그냥 꺼버릴 정도로 외면할 정도로 지금 분노 게이지가 굉장히 높아지고 있죠 맞아요 왜 이렇게 국민들을 스트레스를 받게 합니까 아 정말로 아 그냥 빨리 술이나 많이 먹었으면 좋겠어 매일매일 아 그러니까요 그 나이 때 술 많이 먹으면요 그때 못 일어나잖아요 젠버릴 때 어륵 못 일어나잖아요 그러니까 그 나이 때 술 많이 먹으면 그 못 일어나는 게 아예 못 일어날 수도 있어요 대통령의 건강까지도 우리가 이렇게 진짜 이런 얘기까지 남아야 됩니까 정말로 아니 댓글에 임세윤 소장님과 장혜민 변호사님 케미가 나쁘지 않다 괜찮다 케미 좋습니다 너무 좋아요 이렇게 써주신 스터디님 네 고맙습니다 이렇게 댓글 한번 읽어주시고 아까 말씀드렸던 그 다섯 글자 논평 한 번씩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 지금 해볼까요 경축사에 대한 다섯 글자 논평 술 처먹여서 골로 보내버립시다 인동초님 그리고 TV 안 보신다고 나라를 날로 드시네 그 다음에 수구레 동관화 표창장도 4년 받았다 니 자식은 400년 받아야 돼 미국이면 4천년이요 닐스의 모험님 간암으로 돼지길 무서운 얘기를 하셨는데 그냥 공감이 약간 됩니다 궁스렁궁스렁 8년짜리 뱀술이 있으시다고 아 그래서 술을 혼자 뜨는 달님 지금처럼 하라고 하려고 미일이 대통령 만들어놨겠죠 천지개벽 경청동지 새로운 대한민국이 만들어집니다 현 정부는 박살날 겁니다 처참하게 강물님이 나는 장윤미 변호사가 젤로 좋습니다 저도 강물님이 좋습니다 인동촌님 멧돼지는 처먹는게 많아서 똥도 많이 쌀 겁니다 그래서 머릿속에 똥 들었다고 한건가요 진준권씨가 진준권씨가 했다고 들었습니다 저도 네 맞습니다 문 마이클님이 농부잡화점 농부잡화점 이거죠 네 술 라이어님 술상 밥상 진상 멧돼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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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 꼴보기 싫으시다고 하시고 네 또 뭐가 있을까요 네 해고염수 방류 결사방지 및 친파척결님이 윤돌이 술만 먹을거만 되지 라고 했고 이스마트님 이제 야당이고 지하당이고 뭐든 간에 윤정부와 국힘에 맞서 싸우는 지도자에게 열렬한 지지를 보낼 것입니다 네 또 많은 분들이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네 뭐 다섯개 다섯글자 그거 뭐라고요 그거 다섯글자 논평인데 두 분 잠깐 생각하시고 안징울TV도 잠깐 댓글 한번 읽어드릴게요 어 0050HB님께서 지랄도 풍년 이라는 다섯글자를 해주셨고 그 다음에 또 신동학공님께서는 나가면 꼬붕 이라는 다섯글자를 또 해주셨고 그 다음에 여기에 또 왜 김태균님이 장현미 장현미 변호사님 논리정연하게 설명하시고 똑부러지게 아주 그냥 항상 응원합니다 라고 댓글을 달아주셨고 그 다음에 안진구 소장님께서 장현미 변호사님 진짜 최고 느낌표 두개 아 안진구 소장님 댓글이 계속 올라오네요 네 내일 한시 한동훈 규탄집회도 홍보해주세요 라고 안진구 소장님이 또 남겨주셨어요 네 그러면 이제 네 장현미 변호사님부터 한번 다섯글자 한번 해볼까요 제가 아까 다섯글자 올려주신 분 중에 이 경축사 대에서 이렇게 쓰신 분이 계셔요 양아치 연설 양아치 연설 그러니까 그렇게 쓰신 분이 계셨었고요 제가 그래서 이건 완전 일본 발악이다 이게 딱 다섯글자 이 생각이 들었고 또 하나는 아까 피디님이 잠깐 이렇게 제가 보는데 띄워주셨던 것 중에 윤석열 대통령이 이렇게 국밥을 먹고 있는 무슨 네 그래서 저는 이 다섯글자를 이렇게 정해봤어요 국격밥마라 국격밥마라 약간 너무 이제 급조한 티가 나긴 하는데 정말 국격이란 게 없어요 대통령의 언어는 맞습니다 대단히 중요하잖아요 이게 다 역사에 남는 거고 기록으로 영원히 보존되는 거고 대한민국의 정체성인 건데 그 상황에서 국격이란 게 없어 너무 무도함과 악의에 찬 그 저주의 말이 있는 거예요 사실 상대 진영에 대한 맞아요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 국민과 싸우자는 겁니다 지금 그렇죠 그래서 저는 윤석열 탄핵으로 하겠습니다 윤석열 탄핵 다섯글자네요 윤석열 탄핵 정말 하루라도 못 견디겠습니다 정말로 송 기자님이 공산주당윤 공산주당윤 아 막가파연설 자기가 공산 완전 공산당이죠 하는 행동은 막가파연설이라고 네 뭘 뭘 해도 저는 그냥 막말 개소리에요 안진골 소장님도 다섯글자 퇴진 및 탄핵 아 막말 개소리 다섯글자나 막말 개소리 아 망명준비중이라는 마리오칸님께서 망명준비중 네 그리고 또 어 뭐 김흥식님께서 토착외구놈이라고 아 이것도 있겠다 나가죽어라 아 아니 저는 사랑기엔이별님이 이 기시다 총리 많은 얘기를 해주셨습니다. 저희가 사실 아까 23분쯤 시작했는데 벌써 1시간 됐어요. 정말 시간이 어떻게 가는지 모르겠네요. 윤석열이 잘못한 그 이 정권이 잘못한 게 너무 많으니까 아이디어가 막 펑펑 그냥 뭐만 하면 툭건뚜툭 나오고 뭐 툭건뚜툭 나오지 않습니까? 너무 많으니까요. 네. 너무 많아요. 무슨 보석상자입니다. 계속 업데이트가 되고 또 그... 점점 심해지는 것 같아요. 지금 이번에 이동관권을 봤을 때 그래도 그전에는 정순 씨는 임명 취소라도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거기는 어떻게 보면 또 양반이었어. 이 정도는 아니었어. 대처하는 게. 대처하는 게. 네. 와 진짜 가슴이 아픕니다. 결국 불행한 거는 또 국민들입니다. 슬픔은 나의 몸. 네. 이걸 어떻게 견뎌야 할지 저희가 너무 답답하고요. 그래서 저희는 이 윤석열 정권의 무도함을 타도하기 위해 내일 한동훈 집 앞에서 집회가 있습니다. 도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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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공역 4번 출구에서 저희가 좌우중도합작연합집회가 있고요. 여기서 이제 윤석열 타도와 한동훈의 불법적인 의혹이 되는 많은 것들에 대한 이야기를 할 것인데요. 근처에 계신 분들이나 아니면 또 멀리서라도 와주셔서 많은 힘을 보태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저희도 이제 금요일이라서 조금 빨리 마무리를 좀 해보고요. 요거 한번 드시고 가세요. 아 이거요? 네. BPL 타임입니다. 이제. 아 이게 BPL. 어떻게 따는 거예요? 저도 안 먹어봐가지고. 또 빨간색으로 해주시고. 임자영 사장님은 여기 그 삼삼순백이랑 마이보험체크 한번 읽어주시죠. 삼삼순백. 마이보험체크. 네. 댓글에 거의 다 올려놔서 올려놓을 테니까. 네. 제가 해볼까요? 어떻게 합니까? 이거 제가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아 이렇게 해서. 삼삼순백. 저희 뭐 면역력도 상승한다고 하고요. 1666에 1080. 네. 좀. 지금 드시고 계시는 거. 드시고 계시는 겁니다. 그 다음에 마이보험체크는 이제 무료 상담을 받게 해주는 상담. 상담 전화라고 해야 되나? 그럼요. 보험 상품 상담 전화고요. 1800-7917. 그 다음에 글램무어. 글램무어 선크림. 이거 스픽스에서 절찬리에 팔리고 있는 선크림인데. 선크림은 여러분 필수입니다. 피부과 의사들도요. 뭐 다른 화장품 좋은 거 바르는 것보다. 선크림은 꼭 발라야 되는데. 하나 다른 게 정말 더 중요하다고. 좋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글램무어도 많이 사랑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선크림과 아이크림. 아이크림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되게 무거운 맛이 아니라. 딱 한 번에 복용하기 좋은 용량으로 대단히 입에서 텁텁함이라는 게 없어요. 보통은 이런 종류가 되게 텁텁할 거라고 생각해서 싫어하시는 분들은 굉장히 좋네요. 네. 아유 또 맛있게 드셔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궁수렁궁수렁님께서 장 변호사님 오시니 든든하다. 감사합니다. 네. 저희 이제 어느덧 이제 한 시간이나 됐는데요. 또 저희가 이 윤석열 정권의 이런 극악무도한 일들을 이야기하다 보니까 또 시간 가는 줄 몰랐습니다. 그러네요. 여러분 듣는 여러분들도 들으면서도 짜증도 나고 화도 나고 뭐 이러셨을 것 같아요. 그래도 저희 민주 진영에 있는 장윤미 변호사나 저나 또 많은 분들께서 또 방송이나 이런 곳에서 저희가 열심히 또 싸우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잠시만 힘을 또 내주시고 또 많은 응원 큰 힘이 됩니다. 네. 저희는 뭐 어떻게 오늘 소감이나 마지막으로 한 마디. 저는 정말 아까 말씀드린 게 진심이었어요. 이제나 저제나 언제나 불러주시나 했는데 제가 임생소장님을 워낙 좋아하기도 하고 이렇게 편하게 대화를 할 수 있는 공간이 또 방송은 또 그렇지는 않잖아요. 그래서 아주 저도 또 실시간 댓글 올려주시는 거 보면서 이 시간을 만끽하고 가게 되는 것 같습니다. 저는 이게 제가 갑자기 요청드렸는데 와주셔서 방송까지 마치고 막 달려오셔서 너무 감사하고 저희가 또 빠른 시간 내에 또 우리 인생식당TV와 안진걸TV, 인사이트TV에서 그 방송하는 이 방송에 또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여러분들이 너무 좋아하셔가지고 저희가 자주 모셔야 될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네. 이제 오늘 불금입니다. 불금. 불타게 열받았죠. 지금 이야기를 하다가요. 그래서 또 저희가 저희가 또 건강해야 이 윤석열보다는 오래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오늘도 화는 나지만 맛있는 거 많이 챙겨 드시고요. 또 기쁜 마음으로 행복한 마음으로 또 어떻게 살아나가야 되니까 또 주말도 잘 쉬시고요. 저희는 이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영상은 PPL 영상 조금만 봐주시고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난 10년간 매달 20만원씩 꼬박꼬박 보험 넣은 김호구씨. 40줄에 처음 병원 신세를 졌는데 과연 그 보장금액은? 꼴랑 100만원이 왜 이렇게 실망스러운 겁니까? 제가 뭘 잘못한 겁니까? 보험. 손해보지 마세요. 최고의 전문가들이 본인에게 가장 적합한 보험으로 맞춤형 리모델링 해드립니다. 지금 바로 마이보험 체크하세요. 검색창에 마이보험 체크 5. 치즈의 부분 중 입구도 1. 치즈의 부분илась 5. 치즈의 5 missie 5. 치즈의 1 5. 치즈가 6. 치즈의 1 6. 치즈의 편의 목운동 6. 치즈의 2 6. 치즈의 1 6. 치즈의 4 비교 7